야, 이 집 어떠냐? 아유, 참나. 누나는 맛따라, 길따라 뭐 이런 거라도 하고 다녀요. 어떻게 맛있는 집만 골라서 이렇게 다 알아? 아이고, 아직도 멀었다, 야. 특히 이 소주하고 어울리는 집은 내가 아주 빠삭하다. 앞으로 누나만 졸졸졸 따라다녀야겠다. 나도 소주 좋아하니까. 그리고 너 또 아무나 잡고 술 먹고 뽀빠는 것도 좋아하잖아, 그치? 아 누나 참, 정말 그런 거 아녜요. 아니, 이게 뭐가 아냐. 아, 정말 아녜요, 정말? 야, 이거 빈 거 안 보이냐, 이거? 솔리아 좀 따라. 자, 받으세요. 네. 자. 아, 근데 진짜 아녜요, 정말? 아이고, 진짜. 홈배. 야, 안 뜯는 눈이 오네. 야, 정말 눈이 뜯겼다. 근데 누나, 수고하셔서 운전 못 하겠는데요? 차 왔어, 고. 태상 날 거야? 근데 그럼 제가 큰 개까지 가야겠는데, 돌아갈 수 있겠어? 야, 괜찮아. 누나 누나는 어떤 남자를 기다리라고 아직까지 결혼하겠어요? 왜? 걱정됐냐?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좀 낮춰요 싫어 그렇게 못하겠다며 아이 참가 아니 뭐 혼자 계속 그렇게 사는거지 뭐 잠깐 이제 나만 사랑하면 된다 네? 나만 사랑하면 돼 그게 다 라구요? 정말? 아니 정말? 불쌍하냐? 뭐죠? 진짜야 그러면서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편찰도 충분해야 하고 다 그런거죠 뭐 야 집은 내가 모은 돈으로 살면 되는 거고 차는 내가 있고 돈은 둘이 살면서 벌면 되지? 하 난 왜 누나같은 여자를 못 만났을까 너 지금 비꺼는거지? 아니요 그냥 오빠오빠 하면서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도 옥탑방 산다고 하면은 그럼 누나 그럼 누나 나같이 이렇게 돈 없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? 싫죠? 난 할 수 있어 나만 사랑해주면 너란 사랑을 믿어요? 그럼 넌 안 믿어? 사랑이 있어요? 그럼 없어? 어? 택시 왔다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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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택시 왔다 어? 택시 택시 어? 오빠 먼저 가요 그럴게 나중에 보자 안녕히 계세요.